정부가 현재 폐기물로 취급되는 철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산업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철스크랩이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에서 제외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제조업과 같은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 정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철강산업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는 철강 전 공정의 저탄소화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고로나 전기로의 탄소 감축을 위한 저탄소 원연료 대체와 고효율 전기로 등의 기술 개발에 2030년까지 약 2,4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철강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소환원제철은 2025년까지 기초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100만 톤급의 실증을 진행한다는 목표입니다. 이 밖에 범용제 중심의 제품 구성을 고부가 강제 중심으로 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등 무역 장벽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탄소 철강 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철강산업의 저탄소 고부가 실현으로 격화되는 탄소 감축 요구에 대응하고 공급 과잉과 경쟁 심화 등 위기 극복을 통해 철강 수출 세계 3위에 도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창영 장관은 철강산업이 가야 할 방향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탄소 다배출 산업에서 친환경 산업으로 그리고 범용제 위주 생산에서 고부가 제품 생산으로 황골 탈퇴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료, 공정, 제품 수출 등 철강산업 전 밸류 체인에 걸친 대대적인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산업부와 철강 업계는 저탄소 철강 생산과 관련한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